한글자막 by 김태현 삥콜 감사합니다 교장님들이 삥콜 외치셨잖아요 네, 여러분들이 박수를 계속 쳤다는 건 앵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가려고 옷도 이제 갈아입으려고 하다가 박수고 계속 멈추지 않는데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시간이 진짜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와,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컴백을 해도 음악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또 없으니까 다시 힘도 많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늘 끝나고 콘독이 나올 것 같아요, 콘독 콘서트독 그래서 하, 잠 못 자고 그래 그래서 아쉽다 이럴까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노래로 마지막을 하지 않으면 공연이 끝났다고 하셨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행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노래로 진짜 마지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힐링이 되고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멋진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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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